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저희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는 본격적으로 방어처리 끝나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수산물 시세 같은 것도 정보를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공동구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산물들을 네이버 밴드 가족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 밴드에 오셔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렸던 스킨 진공 포장을 이용한 초신선 제주 은갈치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킨 진공 포장은 일반 진공 포장의 단점을 보완하여 신선도를 더욱 보존하고 제품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는 포장법인데요 품질 높은 제품을 위해 파닥파닥에 새로 도입한 기술입니다 당일 입구된 신선한 생물 은갈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선함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는 항상 제품을 만들면 자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스킨 포장한 생물 갈치를 냉장 보관하여 5일, 6일이 지났을 때 어떤 상태인지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신선도가 큰 차이 없이 유지되었고 갈치의 상태 또한 좋았습니다 스킨 진공 포장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초신선 제주 은갈치는 파닥파닥 스마트 스토어에서 냉동 제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구요 냉장 제품, 냉장 초신선 은갈치는 파닥파닥 밴드를 통해서 신선한 갈치가 입고된 당일에만 판매하고 있으니 미리 미리 가입해주시면 좋겠죠 다른 갈치들과 비교를 거부하는 파닥파닥의 초신선 제주 은갈치 이렇게 노릇노릇한 구이와 칼칼한 조림으로 온 가족이 함께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본 영상 설명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냉동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 링크와 냉장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밴드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